이 작품에는 폭력이나 살인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여기가 메인... 아 그전에 이제 서브 퀘스트를 할 수 있나보네. 어서오세요 손님. 소박한 요간이지만 설비는 제대로 되어있으니 괜찮아요. 음 어린데도 꽤 어려운 말을 알고 있군. 꽤 하는구나. 접수하지. 조금 불안합니다만 괜찮을까요? 특히 저번 세계에선 그랬으니까요. 형님께 미천한 방을 준비한 그녀석.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준비한 방은 바로 앞쪽입니다. 부디 편하게 지세요. 음 알겠다. 배로 가자. 방? 이 방? 바로 앞쪽. 이 방? 어? 이 방... 거기랑 닮았는데? 소박하긴 한데 그... 저기 개마을이라고 했든가? 거기랑 느낌 비슷한데? 확실히 소박한 방이긴 하군. 이 세계는 딱 어울리는 것 같다만. 배로? 배로! 배로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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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저번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일단 방이 소박을 넘어 묵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형님의 위험을 떨어뜨릴만한 방을 안내하지마! 다음엔 최고급 밤을 보내라! 으아이, 죄송해요! 나 이 여관을 림님께 부탁받았는데 여관에 뭐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할 게 뭐야! 배로 진정해! 할 게 뭐야! 할 게 뭐야! 배로, 그렇게 화내지 마라. 나는 어디에서 자든데 그리 신경쓰지 않으니... 그것보다... 이 세계의 여관은 림에게 부탁받았다고. 오... 만일 이 세계의 손님이 왔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도... 너희들이 첫 손님이라...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에잖아, 배로! 에잖아! 그래, 그래... 그렇다면 여관의 침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먼저 잘 곳부터 만들지 않겠나? 침대 같은 게 있으면 손님도 기뻐하겠지. 오... 알겠어... 다음에 너희가 올 때까지 만들어볼게... 단단한 매트리스로 부탁하자! 부드러운 건 별로라 말이야... 또 형님이 조악한 숙소를 이용하게 해버렸다... 동생으로서 부끄럽기만 하네요... 응? 어... 전해봤다, 형! 어서 와! 역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그래, 아이오. 다시 왔다. 그래서... 침대는 어떻게 되었나? 오! 침대 만들었어! 방에 두고 왔으니까 가봐! 오... 알겠다... 기대하겠다, 아이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단단한 매트리스라고 해가지고... 돌로 만든 매트리스 이런 거 준비한 거 아니야? 오! 평범한 침대인데? 아니야? 뭐 가구가 없긴 한데... 정말 침대밖에 없는 건 문제긴 한데... 오... 침대는 멋지게 바뀌었군요. 베루? 베루! 진정해, 베루! 허이! 저걸로 묵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다른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역시 가구의 문제군. 죄송해요! 침대는 준비했지만... 역시 다른 부분은 전혀 모르겠어서... 알게 뭐야! 적어도 책상은 놔둬! 그렇게 화내지 말거라, 베루. 모처럼의 네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형님. 아이오. 침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준비하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면... 머지않아 제대로 된 여관이 될 거다. 아, 역시 카이! 정말? 다음에는 바닥을 깨끗이 하고, 매트리스를 깔고, 사이드바드 같은 걸 놓은 뒤 깔끔하게 하면 될 거다. 그림도 장식하면 그럴듯하겠지. 야, 카이! 어른스러운 대응이었다! 우... 다음엔... 다음엔 제대로 해낼게! 나 힘낼게! 나는 꽃이 좋다! 아름다우니 말이여! 아름다운 걸 장식하도록 하거라! 처음부터 개선해 주세요! 어? 어, 끝났나? 카이 어른스럽다. 서브캐스트가 되게 많네요. 자, 가보죠. 아, 맞아! 시작부터 서브스토리가 여러 개 보여가지고, 잠깐 어디를 먼저 가봐야 될까? 일단 집 들어가볼까? 왠지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당신을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닐까요? 너무해! 그런 눈으로 볼 리 없잖아! 저기! 그렇지! 오, 노 코멘트! 역시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런 벌레는 먹을 것도 없으니 그만 두는 편이 좋을 겁니다. 이제 아무도 못 믿어! 나비 너무 귀여워. 난 나비가 너무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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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저, 정말? 어디서 봤어? 나 이 세계에 온 적 없는데? 조금만 있으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동굴에 떨어져 있는 이상한 바위를 보면 생각날 것 같아... 와... 이건 도대체 무슨 조건이야? 이상한 바위? 아, 알겠어! 찾아볼게! 이상한 바위? 동굴? 아까... 전에 갔던 그 동굴이겠죠? 그니까! 아니 뭔가... 아, 이렇게 하면 생각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 치고는 묘하게 굉장히... 구체적이야... 아니, 못 보네... 일단... 동굴이면 전에 봤던 그 동굴이겠죠? 일단 가봅시다... 이상한 바위? 이상한 바위... 어? 이게 뭐야?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 어... 저 녀석... 평소와 달리 진지하구나... 늘 장난스럽게 있을 때가 많은데...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힌트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 정도로...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싶은 거겠죠? 기억... 인가... 그래... 기억이 없다는 거였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연결고리도 없다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나와 베루 같은 연결고리도 말이다... 기억이 없다면... 의지할 것도 없이 지금의 기억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그렇기에 필사적이라고 생각한다만... 설령 기억이 없어져서... 형제라는 걸 모르게 된다고 해도... 제가 형님을 모셨던 것...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하하하... 그건 그렇지... 게다가... 느닷없이 떠오를 수도 있는 일이야... 기억이란 것 자체가 전부 사라질 리는 없으니까 말이지... 뭐 그건 그렇지... 찾았다! 어? 찾았어! 이제 그 애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늦으셨네요... 형님을 몇 분이나 기다리시게 만드는 겁니까? 사죄의 뜻으로 형님께 오체 투자하세요... 에? 아니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하하하... 그렇지... 그 말대로요... 그럼 둘 다... 돌아가도록 하지... 가죠... 어우! 안 만날 리가 없지! 힐링하죠... 와! 데미지 봐! 이겼어! 와! 우리 강해졌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얼피지 게임은 특히나 이게 있지... 강해진 걸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해... 노가다 할 땐 좀 힘들어도... 이 집이었죠? 왔어! 가져왔어! 이제... 생각... 났으려나? 수련아? 오... 오...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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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났다! 너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 형제신화에 나오는 사파말이야! 어? 뭐? 사파? 뭐야 그게... 아니야... 이거... 힌트 아니야? 그치만 꼭 닮았는걸... 푸른 나비는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나와 바깥 세상을 둘러보는 역할이야... 호... 오... 그런 막중한 역할이 있군요... 잘됐네요... 신화라잖아요... 뭐가 잘됐어! 열심히 해서 손해봤어! 에이... 아니야! 이거 힌트 같아! 니가 기억을 되찾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구나... 아무리 봐도 힌트 같은데... 그냥 넘길게 아닌 것 같은데... 책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없나? 여기가 없구나... 여기 있다... 있잖아... 가져다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부탁해도 될까? 뭐... 보물이나 돈을 준다면 받아줄 수 있다만... 어... 어... 그럼 이건 어때? 빌에게... 전에 받았던 그림이야... 나한텐... 보물이야... 음... 오... 꽤 마음이 담긴 보물이 아닌가... 그래... 이거라면... 받아주도록 하지... 역시 카이는... 이... 객관적으로의 가치랑...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의 가치를... 둘 다 따지네요... 보물이란 걸 볼 때... 해... 해냈다! 이... 있지... 숲에 클로버가 피어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네이클로버를 가져다줬으면 좋겠어... 숲... 피면... 아래구나... 오... 행운의 징표! 그거라면 나도 갖고 싶어! 흠... 알겠다... 네이클로버... 라고 했지... 응! 폭포가 있는 쪽에 잔뜩 있으니까... 부탁할게! 네이클로버... 폭포가 있는 쪽이면 돌아가는게 맞겠죠? 근데 폭포가 어디있었지? 폭포? 거기까진 기억이 안나는디? 폭포... 폭포... 어이쿠 슬라임... 이젠 그냥 이긴다! 아... 아... 좋다... 아... 길이는거 아니구나... 나 어떻게 진짜로 길 못찾고있어... 어... 반대편이었나봐... 아 심지어... 뚫렸구나 다행이다... 반대편이었나봐... 반대편이었나봐... 방향 잘못 잡았나봐... 정확히 거꾸로 돌았나봐 내가... 정확히 거꾸로 돌았나봐 내가... 아 여기 아니야... 진짜 미치겠네... 기억 리셋됐어...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어디있지... 여긴가... 아... 이쪽이다... 위로가서... 한바퀴... 한바퀴 돌았네 그냥... 아... 아이고... 한바퀴... 한바퀴... 아... 이게 나답다구요? 근데... 아니라고는 또 못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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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여기에는 없는 것 같군... 클로버 자체는 꽤 이따 많네... 뭐... 네이클로버는 사람에게 발표해 만들어진다고 했던 것 같고... 이런 숲에선 좀 어렵지 않을까? 응... 그치... 보통은 이제 그... 새입이었던 네이클로버... 원래는 이제 새입으로 자랄 예정이었던 네이클로버가... 그... 입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한입이 두개로 나뉘어져서 네이클로버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긴 림의 세계니까... 평범하게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음... 그렇군... 다음으로 넘어가지... 숲은 아직 깊으니 말이다... 미안... 우리 이미 한참 돌 만큼 돌았어... 미안타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길치라서... 살았네... 이미... 이미 한참 우리 돌고 있어 실은... 다 같이 돌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어... 이거는 스토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길치라서... 내가 길을 몰라서... 베르의 방어구나 그런걸 조금... 고강해주고 싶은데... 여기다... 폭포는 여기거든요? 그럼 요 근처... 그쵸... 아... 일단 폭포 근처까지는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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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얻었어? 뭐 얻었... 방금 뭐 얻었어? 누가 입을 수 있는 거야? 응? 뭔가 얻었는데? 장비 아니야? 장비 아니구나! 여성용인듯... 하지만 베르가 나비에게 입히려고 싸우고 있다... 응? 싸우고 있어? 실제로 근데 입힐 순 없던데? 응... 입힐 순 없던데? ㅋㅋㅋㅋㅋ 근데 왜 입히려고 싸우고 있어? 거긴 도대체 뭔... 뭔 이야기가 있었던 거야? 뭔 일이 있었던 겨? 그쪽 이야기가 좀 궁금하다... 아... 아파x3 회복하고... 그니까 왜 입히려고 했지? 공격... 공격... 이겼어... 나이스! 아... 이제 싸움이 즐거워요... 강해지니까... 경험치 쌓을 거 생각하면은... 아... 근데 이렇게 싸울 기회도 주고... 최대한 이렇게 경험치를 쌓게 한다는 거는 말이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겠지? 보스전이? 여기도 반짝이는 거 없고... 어라? 반짝이는 게 더 없는데? 반짝이가 안 보인다? 춤추기... 이 스킬은 거의 날개에 있어서 약간 만능과도 같은 스킬... 개구린 두날... 그러니까 내 주머니... 약간 카이의 주머니리나? 저거 누구 주머니지? 아무튼 저 주머니 지금... 엄청난 상태일 거 같은데? 어? 이럴 수가! 이거... 공격 3개 중에 2개가 미스 가놨네? 이건 좀 의효다... 그냥 공격 세트로... 저쪽은? 아냐아냐... 이쪽? 나풀나풀한 옷 안 입을 거면 다균 입... 나 왜! 나도 안 입어! 나 왜! 충격! 안 입어요? 왜요? 그럼 왜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난 오히려 그쪽이 놀라운데... 대체... 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입을 거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내가 다 놀랐다! 왜요? 왜 안 입어요? 당연히 안 입지! 왜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내가 놀랍네... 왜요? 딱히 입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입을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입어보시는 건 어때요? 아니야... 안 그래도 될 거 같아... 굳이 내 나풀나풀한 옷 입은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 보여줄 사람도 없어... 저희가 보고 싶은데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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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유였구만... 애초에 우리 집에 그런 나풀나풀한 옷은 없어... 애초에 존재 자체가 존재치가 않아... 팬아트는 많지... 팬아트는... 찰다! 찰다! 여기에도 없나... 으... 나는 것도 피곤해졌어... 미안해... 미안해... 그건... 그건 내 탓이 커... 어... 그건... 그건 내가 미안하다야... 걷는 거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육체계조로 다리만 자라게 해드릴까요? 그게 가능해? 애초에? 하하하... 언밸런스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분 나쁜 마스코트 있어? 우리...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쁩니다만! 하하하... 재밌구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된다면... 박물관을 전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묘한 생물이겠군... 아니 난 지금의 나비가 좋아... 가위까지 그러지마!!! 또 돌아야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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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완전히 한바퀴 돌았는데...? 이쪽인가...? 설마... 여기야! 아아아아아아아아up!!! 이런 교낙고가 나있어! 너무하네! 오 이건가? 확실히 입이 4개 있다마았네 그게 아니면 나 진짜 울거야 맞아! 신난다! 이런데 있었구나! 다행이다 제발 하나 더 찻잔 얘기하지 말아주라 제발 나 이대로 돌아가고 싶어 제발 나 이대로 이대로 제발 마을 가고 싶어 제발 흠 7만 입이 4개 담았네 다른 종류의 화초인건가 어머! 예전엔 이런 느낌이었어? 형! 이건 네일클럽이라고 해 행복의 상징이야 운이 좋네 역시 형이야 그런가 그거 좋군 집에 장식이라도 해주자꾸나 아 그렇다면 아파라는게 좋아 오래 보존할 수 있으니까 어? 어? 이걸로 의뢰를 달성했네요 돌아갑시다 같은 길에 다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지겨워지는군요 미안하다 그 지겨움 아마 내가 그중의 한 80%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페루 네가 어렸을 적에 날 뭐라고 불렀었지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 네 계속 형님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만 네 음? 음? 잠깐만 예전에 기억이 없어? 음? 음 음 음 착각인가 못했다 그럼 돌아가볼까 음? 음? 음 일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예전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 어?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단 돌아가... 바보야! 그렇게 돌아다녀고! 바보야! 그렇게 돌아다녀고 또 헷갈리잖아, 길이! 아, 진짜... 너무 좋아, 보스! 왜 좋은 거야! 왜 좋은 거야? 진짜 왜 좋은 거예요? 나풀나풀아, 넌 몇 개째야? 아, 한 번 회복을 해야겠다. 길치본능은 진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지... 퀘스트가 끝났다는 너무나도 큰 기쁨의... 길을 까먹은 걸까? 돈 엄청 모였겠다, 그러고 보니까. 돈 얼마나 모였을까? 왔다! 이봐, 의뢰한 물건이요. 가져왔다. 아, 그거야! 고마워! 이제 클로버 가동을 완성할 수 있어! 고마워! 이마 부분에 네이클로버를 두고 싶었어. 고마워, 형! 이건 약속한 빌의 그림이야! 줄게! 빌의 그림! 나도 보고 싶어. 행복의 상징... 행복의 상징... 인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클로버가 여러 장소에 놓여있는 건가? 어? 그렇겠죠. 일단 상점 가서 뭔가 살만한 거 있나 좀 봅시다. 뚠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어서 오십시오! 먼키 전문 마린 2호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호점 1호점보다 시끄럽지 않아? 아, 1호점에서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2호점에서도 가능합니다! 뭔가 만들고 싶은 목이나 장비가 있다면 소재를 통해 만들 수 있죠! 후... 그렇군요. 이 세계에 온 뒤로 계속 같은 옷만 입고 있으니... 슬슬 새로 장만하고 싶다면 그건 가능한 건가? 물론입니다! 저희는 코스프레 의상도 만드니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코스프레 의상이랑 그 방어구를... 뭐랄까... 방어를 높여주는 장비는 별개지 않아? 우와... 베르근이 뭔가 불결한 걸... 아, 왜? 코스프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어때서? 불... 불결한 걸 본 표정이라니? 으... 베르근이 뭔가 불결한 걸 본 표정을 짓고 있어... 그렇다면 나풀나풀한 옷과 귀여운 인형을 가져와주세요! 무려 원하시는 옷으로 이미지 체인지 해드리겠습니다! 너! 난... 파괴를 버릴 생각은 없다만... 아니아니... 게임이야기 게임... 어... 귀여운 인형은 없는데... 야... 와중에 안 모은 게 있단 말이야? 놀랍다... 만?! 얼마나 많이 모은겨... 여러분... 놀랍게도요... 살 게 없어요... 야... 돈이 이렇게 많은데... 살 게 없어... 어... 놀랍다... 다 열 개씩 모아놨는데... 벌레 에피 스프레이나 다섯 개 정도 갖고 있을까? 살 게 없어... 팔 건 있어? 팔만한 건 있나? 팔지 말자... 이것만 팔까? 어? 빌의 그림이 장착이 가능하다고? 쪼져져져져져져 잠깐만요 으잉? 아 디펜스는 올리자 빌이 그린 좀 미묘한 그림 그 나이에 걸맞는 느낌이나 미소 짓게 되는 그림이다 디펜스는 올려야지 나비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나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귀여운 인형은 어디서 둘 수 있을까? 귀여운 인형 형 있잖아 들어봐 뭐지 내게 무슨 용건이라도 있나 나 동생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마침 인형 같은 걸 주고 싶어 그러니까 만약에 귀여운 인형을 가지고 있으면 양보해 줬으면 좋겠어 물론 담래나 할 테니까 부탁해 귀여운 인형은 어디서 될 수 있지 흠 동생에게 인거 그렇다면 물론 보수는 주는 거겠지 나는 보물이나 돈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만 뭐 그럴 수가 나 돈은 물론이고 보물도 없는데 동생 생일에 뭐가 내가 주고 싶었는데 뭐 괜찮겠지 만일 가지고 있게 된다면 너에게 주마 정말? 정말? 만일 가지게 된다면 이다 알겠나 아이오 부탁할게 인형? 동굴인가? 인형 뭔가 인형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데가 숲에선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동굴이지 않을까? 그나마 가능성 있는 데가 한 번만 돌아다녀 볼게요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들어오면 조용해 딱히 여기서 몬스터가 나타나진 않는구나 아하 그러면은 그러면은 따라란 따라란 헤헤헤헤헤헤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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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가 안 써있어 어디서? 물음표가 어딘데? 물음표 어딘데? 물음표가 어딘데? 물음표라고 써놓고 내가 얻게 하라 다 말려줬어요 물음표x4 물음표 Comedy 잠깐만 다른 gid Victory 볼 수 없나? 여기 써있어. 물음표. 물음표. 아 설마 그 저기 동굴 안에 마을에 있는 그분들 전에 왜 싸우게 되는 존재 있었잖아. 그 존재인가 혹시? 어 잠깐만 이게 이게 뭐지? 음성인식 뭐 그런거라도 있어? 뭐야 무서워. 진짜 음성인식이야? 뭐야. 아니야 물음표라고 안 뜨는데? 물음표라고 안 뜨네? 진짜 무슨 음성인식이라도 있나? 뭐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이 아이는 거미입니다. 마을을 한번 들어갔다 올까? 어이쿠 안녕? 어이쿠 아프다 얘. 아이고 얘들아 안녕. 아이고 얘들아 안녕. 정들겠다 야 이쯤 되면 우리. 정들어 정들어. 근데 저는 지금 보수가 헤매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평일에 피로가 확 가셔요. 어머 정말요? 이야 너무 기쁜골. 아르바이트의 피로가 싹 풀리네요. 이야 아주 좋은 현상이군요 그니까 그죠? 피로가 풀려요. 피로회복제. 어? 여기도? 어 실례합니다 그쪽분들. 깜짝이야. 말 못한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아이가 있을 땐 굳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아가 있는 걸 들키니까요. 그렇구나. 힘들겠네. 그래서 좀 가져다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몸으로 밖을 서성거리면 눈에 띄는 지라. 흠. 보수가 있다면 생각해 보도록 하지. 보물이나 돈이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있어. 엄청 있어. 그러면 축축한 종이를 부탁해도 괜찮겠습니까? 알겠다. 두 사람 다 가도록 하지. 있어. 자 니가 말한 거다. 이걸 어디에 쓸 거지? 아 감사합니다. 이걸로 문자를 잊지 않도록 공부할 예정입니다. 흠. 서서히 인간이었던 걸 잊어버린다고 들었다면 너는 거스르겠다는 건가? 네. 저는 언젠간 낙원에서 나간 뒤 세계의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흠. 그건 꽤 재미있는 시도가 아닌가. 나는 응원하겠다. 니 책을 사도록 하세. 감사합니다. 반드시 나갈 거예요. 어? 벌렛 스프레이 받았다. 여기에서 혹시 싸울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존재를 만날 수 있나? 어? 서브 퀘스트가 되게 많아 여기저기. 여관은 굳이. 지금 나는 여관은 굳이. 저 여관이었구나. 안녕하세요. 그쪽 분들. 괜찮다면 의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어? 그러나 명확하게 사람의 말을 하는 겨루군. 뭘 원하는 건가? 네. 지금 각 집에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 로프를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로프? 보수는 얼마든지 지불하죠. 어떠신가요? 뭐 괜찮겠지. 로프였지. 로프는 마을에서 여기로 오는 길에 있습니다. 또 또 또 이런 종류야. 잘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종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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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못해. 어? 뭐지? 이 그림자. 이 그림자? 이 그림자. 정체가 뭐야? 어른의 그림자 같아 보였는데?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구나. 어? 대화가 아예 안 돼요. 대화를 아예 할 수가 없어. 일단 로프 찾읍시다. 마을에서 여기로 오는 길에 있다. 이거 혹시 아까 그 물음표에 대한 힌트로 혹시 그.. 이건 로프겠죠? 이 동굴 안은 맞는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음.. 손에 넣었구나. 이제 돌아가면 될 거다. 로프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기가 직접 가지러 오지 않는 걸까? 로프를 사냥었다. 일단 오케이. 좋아요. 돌아갑시다. 아 동굴 안 아니에요? 여기서 열심히 그럼 나는 경험치만 쌓았던 거였구만.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서브 퀘스트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좋다면 좋은 건가? 어.. 로프 필요하신 분이 이분이었군. 이만요. 자 가져왔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부서진 집을 보강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너덜너덜하니까요. 어째서 부서진거지? 림씨가 여기로 와서 집을 부섰습니다. 아이 뭐야. 교육에 죽은 개도 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저희들은 매일 몰래 집을 보강하며 다음을 대비하고 있죠. 이 동굴 바깥에 있는 걸 들키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흠.. 그 녀석이 말하는 교육은 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교육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네.. 어딘가에서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한다.. 네.. 누군가에게 당한 걸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흠.. 일단 말하고 싶은 말은 알았다. 보수만 준다면 내 또 뭔가 의뢰를 해도 좋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우아! 여긴 한 번에 날아가자. 그런 것 같애. 그러면.. 일단.. 2만 넘게 돈이 생겼네.. 아니야! 근데 이거 나중에 또 새해 무기 사고 그럴 걸 생각하면 돈 아껴두는 게 맞긴 하겠죠? 초코쿠키만 좀.. 이건 회복이니까.. 아니야! MP 회복이 더 중요할까? 둘 다 열 개씩 사.. 오케이 열 개. 야 이러고도 만 넘게 돈이 있어. 음.. 그러면 일단.. 메인 스토리카 봅시다. 응.. 응? 이거 뭐야? 갑자기 궁금해! 반짝이는 궁금해! 흠.. 그러고 보니 책을 하나 발견했다만.. 배로.. 해독할 수 있겠나? 이건.. 무슨 언어일까요? 처음 봤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 먼.. 옛날.. 별? 이게 뭐야! 엉망이라서 읽기 어렵잖아! 어? 읽을 수 있어? 읽을 수 있는 겁니까? 평소엔 머리조차 못 쓰는 벌레인 주제에.. 저기.. 배로? 아니 다 틀리거든! 흠.. 뭐 됐다. 이 책이 너희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사용해도 좋다. 내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있도록 하지. 방에는 책상이 없으니 작업을 할 거라면 여기서 하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거 그 신어에 대한 내용 아냐? 아니 근데.. 못 읽으면 부스터 역할로는 어렵지 않아? 책은 언어를 강화하는 거잖아. 형님께서 직접 건너주신 이 책을 읽지 못하면.. 동생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읽을 수밖에! 벌레! 코드로! 에? 뭐.. 베로씨.. 넌.. 넌 왜.. 왜.. 왜 매를 벌어 넌! 뭐.. 베로구는 똑똑하잖아! 못 읽는 거야! 내 도움이 없으면! 아니.. 왜.. 왜 매번 그렇게 신경을 긁어! 그.. 어쩜 이렇게 신경을 긁는 벌레인가요? 역시 포기한 뒤 이 책에 책갈피를 끼우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너무해! 너무한 게 아니라 이건 네가 잘못했어! 뭐.. 됐어.. 도와줄게.. 그야.. 너는 형을 정말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형이 준 책이니까 읽고 싶은 거지? 그 기분이라면 조금 알 것 같으니까.. 뭐.. 뭐.. 그래요.. 형님께서 주신 걸 읽지 못하는 건.. 역시 분하니까.. 언제나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아까는 아까의 베로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거는 적어도 한 반 정도 네 책임도 있어! 네가 있는 대로 신경을 다 긁었잖아! 형을 좋아하는 네 일이라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 말없이 책상에 끼우려고 하지마! 이치한 데레! 근데 층이 너무 쎄! 응? 어디가? 어디가.. 나비를 책에 끼우려고 하는 어디가 데레야? 어디가? 도대체 어디가.. 데레 아닌가요? 그럼 아까 건 뭐야! 살려줘! 도대체 아까의 어디가 데레였던가.. 미스테리.. 읽었네.. 단어인 것 같습니다만.. 혹시 접속사라도 있는 걸까요? 애초에 주어는 뭔지.. 애초에 나도 왜 읽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문법도 잘 모르겠어.. 잘난 척한 것 치곤 별로 도움이 안되네요.. 못하였습니다.. 이건 뭐라고 있나요? 어.. 헷갈릴만한 단어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음.. 신? 이려나.. 하.. 어떻게든 해독을 해냈네요.. 어떻게든 해독을 해냈네요.. 근데.. 이게 뭐야? 무슨 뜻이지? 예로부터.. 신에게는 창조하는 힘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것은 어느 신이든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형제의 신도.. 어느 신이든.. 누가 세계를 다스릴 것인지.. 그러나 어느 날.. 형제의 신 중 누가 세계를 다스릴 것인지 싸움을 시작해.. 오랜 시간 끝에 결국 동생 신이 저 추방을 당했다.. 동생 신이 두 번 다시 반영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는 지금도 넓은 우주 어딘가를 떠다니고 있을 것이다.. 형제의 신이라.. 이런 신화는 듣도 보도 못했어.. 게다가.. 형제 신화가.. 뭐야?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이 형제의 세계에.. 떨어져 있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이 책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 습니다.. 에? 왜 중간에 끊었어? 그니까 넌 그 부분이.. 그니까 넌 그 부분이야.. 그 부분이라고.. 그 부분이라고.. 그 부분이라고.. 어?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만 더 말해봐.. 죽어.. 망할 벌레.. 아하하.. 농담이야.. 뭐 됐어.. 즐겁기도 했고.. 무언가에 성경을 손에 넣었다.. 성경.. 응? 서버가 또 떠있어? 2번은? 나비야.. 저기.. 몽키 서브마린이란 곳에.. 니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들어왔다고 들었다.. 보러 가지 않겠나? 뭐 진짜? 갈래 갈래! 형님..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 베루..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끼리 잠시 다녀오도록 하지.. 아.. 아.. 네.. 그.. 그렇.. 니까.. 아.. 아.. 아하하.. 그렇게 침을 해 하지마.. 선물 사올테니까.. 뭐.. 어라.. 글러먹었는데.. 너무 쇼크라가지고 새하얗게 불타버렸어.. 흠.. 설마.. 이렇게까지 쇼크를 받을 줄이야.. 금방 돌아오지 베루..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라.. 네.. 형님.. 아.. 베루! 정신을! 정킬 제대로 붙잡아! 어떤 물건이려나 기대된다! 내가 쓸 수 있는 정비는 굉장히 드무니까! 아.. 이봐.. 나비야.. 너는 베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어? 왜? 넌.. 베루와 항상 싸우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구나.. 그래도 지금은.. 뭔가.. 그래도 좀.. 뭐랄까.. 죽도록 싸우는 느낌은 아니야.. 그러니까 투닥이는 느낌으로 변한 것 같아.. 음.. 그냥 놀리는 것 뿐이야.. 그야.. 금방 화내니까 재밌는걸.. 뭔가 요즘은 특히나 이 나비가 농담으로 놀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졌죠.. 특히나.. 음.. 그렇구나.. 그게.. 어쩐지 좀.. 신기해서 한 말이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서로.. 마음껏 투닥일 수 있는 관계라는 건..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시비를 걸어온 놈들은.. 전부 베루나 너에게 당했겠지.. 뭐.. 그럴지도 모르겠군.. 나네.. 니가 베루에게 있어서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베루는 사과할 힘도.. 싸울 힘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나아갈 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말이야.. 길? 그래.. 베루가 걸어가는 길.. 살아가는 길.. 그 녀석은..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베루는.. 내가 가리키는 길이면 된다고 말하지만.. 난 그건.. 단순히 그 길밖에 모르기 때문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네가 베루를 화나게 해도 방치했던 거다.. 베루에겐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았으니까.. 음.. 그렇구나.. 카이는 카이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너에게 버림받은 베루는 죽을 거라고 생각해.. 적어도.. 지금 상태로는.. 음.. 그렇겠지.. 베루가 원하는 한을.. 계속해서 나는 나의 길을 나아가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 흠.. 그래도.. 베루군이 너를 떠난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걸.. 그야.. 형 러브인 걸.. 무리무리.. 뭐 그건 그렇지.. 나도 상상이 잘 안 가는군.. 그치? 평생 무리인 거 아냐? 지금도 분명 여관에서 폭발 직전일걸? 응.. 그거는 상상이가.. 틀림이 없겠지.. 빨리 돌아가야겠구나.. 가자.. 나비야.. 에? 나비의 무기는? 아 있었구나 그래도.. 베루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베루? 베루! 베루가 돌이 돼있어! 베루! 베루! 정신 차려 베루! 정줄! 정줄잖아! 베루.. 돌아왔다.. 베루? 아.. 이거 틀렸다.. 다 타버렸네.. 세하였잖아.. 아.. 아이고.. 형과 단둘이서 쇼핑이라니.. 생판 남인 주제에.. 아.. 뭔가 질투하고 있어.. 이봐 베루.. 책을 사왔다.. 너에게 선물하지.. 자를 지키느라 수고가 많았소.. 어떻게 말하더라.. 형.. 형님.. 어.. 사라졌어.. 이봐.. 아까부터 시끄럽다 나비.. 니놈은 형님의 호의에 힘입어 이 파티에 들어왔을 뿐요.. 거기에 총애까지 받는다면.. 니놈을 즉시 죽일 것이요.. 오늘도 살아있거든! 혼자 남겨져 있었던 베루군! 날뛰다 숙소를 망가뜨리지 말도록.. 모처럼 아름다워졌으니 말이야.. 옥색 인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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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 오케이 나이스! 잠깐만.. 그러면 장비.. 어? 어택이 좀 내려가고.. 디펜스가 올라가고.. 아 근데.. 하.. 디펜스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게다가 춤추다의 회복률이 업이라고? 회복효과.. 이거는 이쪽에 낫겠다.. 이건 옥색 인분이 낫다 그지? 춤추다랑 회복효과 향상이래잖아.. 이건데.. 형님에게 받았으므로 재단에 두고 싶다.. 네? 아 이거는 좀.. 하.. 고민된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택이 휙 떨어지는데.. 아.. 어택 떨어뜨리는 건 좀 그렇지? 이게 조금 막.. 한자리 단위로 떨어지는 거만 모르겠는데.. 너무 훅 떨어지니까.. 20 넘게 떨어지잖아.. 어택이.. 이건 좀 그렇다 그지? 다 별로다 그지? 이게 낫다.. 아무리.. 아랫게 올라가도.. 좀 그래.. 이거 보니까.. 잠깐만.. 카이는 할 거 없지.. 바꿀 거 없지.. NO.. 그러면 슬슬 이제 메인을 가봅시다.. 오늘도 한참의 시간이 걸려 메인을 들어가게 되었네요.. 형님.. 쉬시겠습니까? 자.. 이제.. 지금 몇 시간 걸렸지? 거의 한 시간 넘게 걸렸죠? 드디어.. 서브퀘스트 끝내고 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수요일에.. 오후.. 3.. 2.. 3.. 3..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